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대수님 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 들고 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놓은 영어 강의를 이제는 구독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룹 레슨과 게임 레슨을 통해서만 저의 한상적인 영어 강의를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저 영어 강의를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저 이상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서 번역해주고 통역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들 많이 하지만요. 그게 오히려 천만의 말씀인 것이요. 더더욱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이의를 도달해주기 때문에 특히 언어라는 전역의 측면에서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더욱 실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났을 때 말하기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영어로 읽고 문제 푸는 건 잘하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읽음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매우 쉬운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아 선생님 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알아요. 근데 빌리쌤은 정말 완벽하게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쉽고 재밌게 그리고 빨리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원어민의 뇌를 해킹을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제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시작하시면요. 처음부터 원어민의 수준의 영어를 하도록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들 또한 처음부터 영어를 내가 원어민의 수준으로 하겠다는 목표로 할 겁니다. 우리는 타협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까요. 타협하지 않고 누구나 다 처음부터 원어민의 수준으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거고 그리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2년 반 동안 걸쳐서 한 강의 녹화문을 325시간 분량을 모아놓았고요. 그 분량을 지금 계속해서 업로드 중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추가적인 강의들을 계속해서 올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강의와 더불어서 실전에서는 또 이 영어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강의가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또 다른 교재로 제공이 계속해서 될 겁니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자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은요. 기본적인 강의는 정말 유명한 영어 교재죠. Grammar in News, Basic, Intermediate, 그리고 Advanced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기초적인 문법부터 가장 고급적인 문법까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밀리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뇌를 다 해킹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인들의 뇌와는 어떻게 다른지 제가 다 단속하고 낱낱이 해킹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믿고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그 누구나 다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잘 가르치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자신만만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자만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한국에서 영어 제일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나랑 같이 공부해보죠.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다 같이 손잡고 세계로 진출하자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손을 잡고 다 같이 세계로 진출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내일은 늦어요 여러분. 당장 빌리쌤한테 연락하세요. 자 우리 그리고 같이 공부 시작하자.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Right now. 그러면 수업에서 만나요. Bye bye.